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으 으 으 으 으 으 4 제일 자부심 있는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마 이거 진짜 좀 잘맞는 것 같다 한 그럼 너무 예쁘다. 잘 만든 건 아닌데. 곤듀다 곤듀. 사람 옷을 쓰는 원단 캐시미어 원단. 좋은 원단으로 만든다. 이거 갖고 싶다. 캐시미어. 만약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그니까, 그니까. 진짜로. 기성품 같아, 기성품. 형, 저도 하나 골라 볼게요. 혜인이 어떤 거 골르고 싶어, 혜인이는? 저는 저 민... 저... 이거? 아니요. 어? 이거 잠깐만. 너무 예쁘다. 아, 너무 예뻐. 꽃 너무 예쁘다. 우와, 그거 너무 예쁘다. 이야, 너무 예쁘다. 이거 다 꽃밭. 꽃밭. 세상에. 우와. 이야, 개들별로 다. 어머, 세상에. 나는 아까 이거 골랐었던 거였지? 아니, 그래? 아니, 아니, 아니. 난 이게 아직도 진짜 너무 긴 것 같아, 이거. 형, 봐봐. 여기 진짜 봄이잖아요, 우리가. 홍시야 꽃. 완전 플라워 패턴이. 근데 봐봐, 이거 세트로 봐봐. 리본까지. 아, 귀여워. 거의 무대 의상 같은 거. 그렇네. 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, 형이 이게 머리를 하는 거야. 맞아, 형. 너무 예쁘다. 이거 한 번 입혀볼까요? 형. 어떤 색깔이 나 있는 거야? 오렌지. 오렌지, 오케이. 그러면 타니아, 들어갈게. 아니, 패턴 이런 천 같은 거 어디서 잘 하신 거예요? 천은 거의 동대문도 한 번씩 나가고요. 진짜로? 아니, 너무 잘한다. 이게 봐봐, 단추까지 디테일해요. 봐봐, 봐봐. 이게 대단한 거야. 그래. 너무, 진짜 너무 예뻐. 귀여워. 이야, 얘 조그마한 뭔지 알지? 플랫 샌들 같은 거 신어야 될 것 같아. 이야, 너무 예뻐. 털이. 이야, 진짜 너무 예쁘다. 아, 너무 귀여워. 아니, 이게 털이 약간 브라운이 있어서 오렌지가 살떡이에요, 지금. 털이, 쿨톡. 이야, 진짜 톤도 웜톤, 쿨톤 이런 거 잘 맞추셨네. 근데 궁금한 게, 사서 입히면 또 예쁜 것도 많은데 굳이 좀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? 아, 아무래도 강아지 옷이 사이즈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. 아, 맞아, 맞아. 네, 사이즈가 다 달라서 아무리 제 아이 사이즈에 맞춰 산 듯 작거나 크거나 항상 그러는 거예요. 맞아, 맞아. 저도 그래요, 저도.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? 아, 네. 이쪽으로. 이것도 만들었다고요? 아, 네. 대박.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, 역시나. 어, 제 얼굴 좀 만들어주세요. 차라리 이 정도 손이시면 만드실 수 있을까요? 그거 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줘서 안 돼. 네, 맞아요. 그렇죠, 저는 병원에서 해야 되니까. 큰일 날 거잖아요. 근데 지금 방석이 보여지는 것만 해도 다섯 개예요, 거의. 이거는 만든 거고, 저거는 산 거예요. 근데 방석이 이렇게 맞는 이유가 뭐예요? 한이가 슬개골이 3개여서 아무래도 일반 방석보다 신경을 써서 방석을 골라야 했거든요. 맞아, 맞아. 진짜 우리 모카도 슬개골 수술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이 방석을 굉장히 좋아하고, 자기가 좀 편한 방석이 올라가는데, 탄이는 푹신푹신한 방석도 있고, 조금 단단한 방석도 있는데, 어떤 걸 쓰는지 주로. 네, 탄이가 아무래도 이 방석을 가장 좋아하는데요. 라텍스와 메모리폼 방석이 강아지한테 좋다고 해서 찾아봤는데,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. 맞아, 엄청 많이 없봤어요. 맞아, 맞아. 그런 방석을 찾다 보니까, 슬개골의 좋은 방석이라고 해서 라텍스 방석을 찾게 되었어요. 네, 라텍스 치는데 진짜 좋겠다. 아무래도 탄이 몸에 맞게 지탱해주니까, 허리나 다리에 무리가 덜 가서, 탄이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이런 거, 나도 빨리 알아서 이거 사서 써야 되는데, 진짜 좋아. 탄이처럼 슬개골이 진행 안 된 애들은, 일반 메모리폼 방석으로 사용해도 되고요. 방석이 너무 푹푹 꺼지면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신다, 그렇죠? 맞아요. 근데 제가 그 푹푹 꺼지는 거 쓰고 있거든요. 바꿔줘야겠다. 아, 그리고 이게 매트 커버가 발수돼서, 탄이 침소변이 묻어도 괜찮고, 커버만 따로 빼서 세탁하면 돼야죠. 되게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.